고평 엄폐 17대15로 바뀌겠습니다. 도영진, 우지원, 이민영, 한정현, 유철 선수가 베이스 5를 정현호, 김한, 손다니엘, 김민호, 중고준 선수가 선수 패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석뚱! 들어갔습니다. 골덴바스켓 버저미터를 완성시키는 정현호 선수입니다. 볼, 볼! 다행오! 1초? 조금 짧으면서 이렇게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최촌 월요일과 올덴바스켓의 경기,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기 종료 막판까지 가장 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